방금 밥을 해서 그런지 부글부글 끓어올릅니다. 자 이게 돌솥밥입니다. 오늘 농장에서 일하고 집에 가면서 이렇게 저녁을 먹기 위해서 양평에 있는 아리랑 식당에 왔습니다. 자 요거는 이제 다 돼야 이제 반찬은 이렇게 깔끔하게 나왔네요. 오늘 하이랄라 화이트는 생숭불입니다. 고등어와 갈치의 만남 자 여기가 어디냐고요 아리랑 식당입니다. 아리랑 깔끔한 메뉴가 이렇게 있습니다. 자 식당입니다. 깨끗한 식당 요렇게 생겼습니다. 한번 더 볼게요. 요런 식당입니다. 오늘 또 맛있게 저녁을 먹고 갑니다. 아리랑 식당에서 먹방을 요llowed 예전에 이렇게 한글자막 by 한효정